어? 퓨리가 돌아왔다고? 다 바뀌었어. 아, 이거 진짜네! 걔는 깜빵을 몇 년 더 갔다 와야 정신 차릴 것 같아. 재능 발견! 니가 매노를 타고 과거로 갔다 왔다? 나 이거 진짜 내 인생 아니라니까? 너 그 자식하고 결혼하면 니 인생 X이는 거야. 너가 아픈 키야! 이름이 뭐 수진이랬나? 너희들 오늘 나 미친 꼴 한번 보고 싶냐?